자 관상입니다 관상 관상입니다 관상 아스마님 관상입니다 이마가 넓으면 남의 덕을 보고 귀가 크면 남의 말을 잘 듣고 입이 크면 먹을 것이 많습니다 자 어서 어서 관상입니다 백환을 내면 백환어치 천환을 내면 천환어치 만환을 내면 만환어치요 자 관상이요 관상입니다 관상입니다 관상 관상입니다 관상 아스마님 관상입니다 인중이 길면 시집이 멀고 고가 크면 구실이 많고 눈이 크면 무소이 많습니다 자 어서 어서 관상입니다 아시 관상은 해상이요 만인 관상은 웬일이요 용감님 관상은 고절이요 자 관상이요 관상입니다 관상은 고절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